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시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에 대한 평가가 정의, 다스티스와 페어니스,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고 관심거리가 대학 입시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중립이란 원칙 하에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파적 이득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를 좀 더 봐주고 봐주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대 의과전문대학원 의정원 입학 과정입니다 의과 공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수시모집 전형으로 합격될 수 있는 데 대한 엄격한 검증작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조국수석의 영향력을 발휘했거나 아니면 청탁이 있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작업이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조국시의 딸인 조민은 허위 논문 제출로 인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건과 별도로 부산대학교 의정원 입학에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성적이 나빴다 꼴찌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뷰에 응한 의정원의 A 교수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조 씨의 성적에 대해 120여 명의 정언 중에서 D에서 5명에 드는 꼴찌 수준이었고 6업을 받지 않는 기간에도 최하위권이었다 거의 매학년 매학기 6업 후보 학생에 대한 교수회의를 할 때마다 조 씨가 거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학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역량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14년 9월 30일 날 조민치 조국 씨의 딸은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2015년 3월 달에 입학을 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그러니까 1학년 때 부산대 의정원 정시 시험 면접고사를 위한 예비 소집일 날 있었던 그런 사건을 많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당시 입학을 관련된 업무를 총책임지고 있던 김모 교수가 연단에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 작년 2014년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부산에 좋은 호텔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조국 씨는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 A는 나중에서야 그게 조국 딸 조민임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정원 학생들은 입학 지원 과정에서 조국이 미리 부산 의대 측에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도 착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대한 문제는 딸의 입학을 돕기 위해서 입학에 따른 나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2014년 8월 13일 날에는 주민번호 변경까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한 7개월 정도 낮춘 겁니다 조민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년도 2월입니다 부산대 의정원 수시모집 원서 기간인 2014년 6월 10일부터 12일 이전인 2014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주민번호 변경 시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접든 2단계 전행 2014년 7월 26일이 마무리된 2014년 8월 13일 날 주민번호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23세가 되던 2014년 8월 13일에 원래 본인의 생년보다도 7개월 늦게 태어난 것으로 바뀐 1991년도 9월생으로 주민번호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국 측은 1991년 출생신고 시 생년월일을 잘못 신고해서 이를 정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훨씬 더 의혹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점들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정정사유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출생시스템이나 이런 걸 미뤄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있었던 의혹입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정원을 다닌 동안 교수들은 조민이 권력실신 조국의 딸임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대 의정원은 조민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차례 학칙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7월 26일입니다 의정원은 학칙을 개정해서 성적 미달로 낙제할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칙 제 59조 성적평가 4항은 바로 조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칙 개정이었습니다 조민은 2015년 1학년 1학기에 유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2016년 1학기에 해당 과정을 재수강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재수강이 가능하게 한 것이 2016년 7월 26일에 있었던 학칙 개정이었다 그래서 2018년 3학년 2학기에는 재수강을 치렀지만 결국 낙제하고 맙니다 2016년 2학년 2학기에는 조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유급 대상 모든 학생들을 다 집단 구제를 합니다 이 역시 조민을 구제하기 합니다 두 번은 개정된 학칙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고 또 다른 한 번은 그냥 조민 내 같은 학년들은 다 유급을 피할 수 있도록 전원 규제를 해 준 겁니다 부산대 의전원의 A 교수는 인터뷰에서 분명히 정언합니다 매년 유급이 많게는 6명이나 7명 적으면 2, 3명씩 나옵니다 조시 동기의 경우 이례적으로 한 학기 2016년 2학년 2학기입니다 유급이 전원 맨제된 적이 있다 학년 전체 유급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조시 덕분에 하위권 성적 학생이 전원 구제됐다는 이야기가 교수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 당시에 10명 정도가 동기 10명 정도가 구제받았습니다 이것은 맹백한 특혜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조민의 지도 교수였고 2019년 6월 달에 부산의료원장으로 영전하는 노한중 교수는 3번이나 유급한 학생에게 연속에서 6학기 동안 12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 호의가 통했던지 그런 훗날 부산의료원장이 되고 이런 내막이 있었던 겁니다 의전원 A 교수는 유급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런 행편이 어려운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한중 교수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오거돈 부산시장의 추천으로 부산의료원장이 되고 그러니까 조국 씨가 상당히 청와대 내에서도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조국 씨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55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비리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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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